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화의 실전모양을 알아보겠습니다. 백이 흙을 잡으려고 이렇게 젖힌 상태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젖혔다고 낼름 받으면요.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끊으면은 이쪽에서 단수 치면 뻗어서 아 자충이 걸려서 죽었죠? 그럼 밑에서 단수 치면 나가면서 단수. 이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것도 안됩니다.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젖혔다고 이렇게 맞받아주면 당하게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안됩니다. 이거는 여기 붙이는 수로 해서 그럼 뭐 이거 치기가 안되죠? 아 이것도 흙이 죽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한 칸 띄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럼 백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친다면은 여기 끊어져가지고 또 죽습니다.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따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참아주면은. 자 여기는 살았죠? 어디 치중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이렇게 젖혔다. 이렇게 한 칸 띄고 들어오면 이렇게 차렷하면은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